시리야 노래 틀어줘 안 말합니까? 발가락을 싹 다 잘라냈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?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못 찾게 아니요! 송소리씨 잘 들으세요 머리통이 완전 단계됐어요 과다해버려요 제가 했어요 왜요? 왜 자꾸 물어요? 걱정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여자네 죽이고 싶어 미치겠다 아주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송소리씨 시내귀여 송소리씨 왜 나한테만 그렇게 일부러 놀란 말하냐? 송소리씨야 송소리씨야 송소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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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 내 역 아 그다 그다 아 내 역 아 그다 슬픔이 풀어주라 절샥 황문을 좋아하네 절샥 이게 인간입니까? 겨울이 겨울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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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